전문 서세요 우리 팀 저 전문 서세요 이거 뜯어봐요 자 하나 둘 셋 셋 셋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 하하하하 전문의 과녹이 안 좋은걸 안해요 하하하하 저거 잘하는데 앉아야죠 정국이 형 건강이 안 좋은 거 안 해요. 저는 그렇게 참는 거 싫어요. 얘네 200명을 살아야 돼, 200명을. 아니, 솔직히 저번에 너님이 나왔을 때보다 더 부족한 거예요. 근데 거기서 360도를 도왔어. 나 안마가 안 타버렸어. 다들, 자, 중반이다. 제가 담아드리겠습니다. 너무 아파. 병만이 형은 뭐? 저는 뭐 그냥 편안하게. 야, 이거 병만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더 힘들었다는 점이야. 아, 이거. 아, 배려 한 번 돌아가. 한 번, 한 번, 좀 더 깊어졌어요. 아, 배려 그냥 도왔어. 야, 너 점점 들어갔어. 야, 너 점점 들어가는 거 알아? 너 해봐. 안 돼. 앉아봐, 앉아봐. 야, 진짜 아파요. 여기 끈끄리, 끈끄리. 끈끄리, 끈끄리. 끈끄리, 형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렇게 끈끄리. 끈끄리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. 그래서 다른 대결에서는 정신중팀 승리. 예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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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뭐, 왜, 왜, 왜. 자기가 알아서 아이들. 우진이 승리의 팀을 많이 있어. 자, 이제 상의하셔서 진 정글팀에서 인진의. 여기는 셋 중에 하나예요. 정철이 우진이 하나. 고통하셨어요.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는 이유로 하세요. 하나 둘 셋. 스노우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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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노우진 씨는 인진이. 인진이 뭐 하는 거지? 아니, 격이 있지 내가. 야, 스노우진 너 어떡하냐? 동국이 저 옆에 있어봐. 동국이 저 옆에 있어봐. 2, 3세 이대로 최종 옥션 잡고 같이 이동합니다. 인질과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. 어디로 가요? 파주 영화마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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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거기보다 여기가 더 편하죠. 제가 편해. 후배가 족장이라. 그게 뭐 이제 뭐 진정한 민주명 이런 거예요. 김정국 아 정말. 런닝맨 파이팅. 이게 뭐 시키는 거는 뭐든지. 런닝맨 파이팅. 야 끄라고. 네 죄를 알려드냐. 차 안에서 런닝맨 파이팅만 한 번 외쳤더라고. 정신이 아무도 난다고. 인질이 한 번 읽는 게 어떨까요? 네. 금목소리로. 금목소리로 한 번 읽어봐. 최종 미션 이름표 떼기. 인심이 느껴지지 않는다. 이름표 떼기를 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멤버가 있는 팀이 승. 단. 인질을 찾아 이름표를 붙여주면 인질도 이름표 얘기에 참여할 수 있다. 아. 아. 말이 많은 인질들이라. 배달 수업이 됩니까? 남을 해? 아 약간의 다가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. 아 예. 아 여기 여기. 아 예 알았어요. 그럼 좋겠어요. 일단. 알겠습니다. 얌전히 있을게요. 노란색. 야. 여기 숙여했으니까. 여기 숙여했으니까. 아니야. 뭐야. 왜 그래. 왜 그래. 왜. 왜 그래. 어 깜짝이야. 깜짝이야. Noel. 뭐야. 뭐야. 뭐 하시는 거예요. 다 갑자기 딴 데로 가는 거예요? 머리 떨어지는 거예요! 얘들아! 시켜주나 봐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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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놓으세요!